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오, 보이나 보이나야. 요다 가오면서 약간 돈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이 프리시를 위해서 저희들 가는 부자야. 맞아요. 티슬리가 사외면 돈이 많지요. 돈이 아주 많아. 우리 집에는 소도 많아. 소가 스무 마리가 넘어. 집도 많아. 돈도 많아. 그래서 딸마다 잔치를 벌리는 거야. 맛있는 음식을 날마다 하고.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도 술 마실 줄 알아. 너희들도 술 마실 줄 알아. 너희들도 술 마실 줄 알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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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 혼자 먹어야 되겠네. 어디서 봐야. 뭐해. 뭐해. 들어가서 술이나 마시자. 먹을 역시 피우나 잔치. 그런데 이 동네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날마다 굽는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이 건지의 이름은 나사올세요. 이 거리 입만이 쓰고 나와서는 나사올세요. 이 거리 입만 뭐해선но? 나설치iot. 언 vor여야. 나설치iot 본인 이번 쪽에 술 마시는데 누가 날 불렀어? 미소가 럭시 피우다 해, 꼬라꼬라 해, 뭐해? 아, 누구야? 너희들이 날 불렀어? 어, 꼭! 누구들이 불렀어? 고마워! 어, 이상하다. 어, 어쩌면 차다. 어, 또 술이나 마시지. 저리 뭐 럭시 피우다 해? 아, 깜짝 놀랬네. 어, 뭐 또 또 따뜻해. 어, 근데 숨으면 안 되지. 어, 뭐 럭시아버리 우다해 나.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어, 이번엔 숨지 말자. 어, 뭐, 아우, 이거 빨리 나 럭시아버리 우다해. 언제지? 사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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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좀 주세요. 밥을 먹어야지. 아유, 어떤 놈이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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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어? 뭐, 대체 어떤 놈이 날 불렀어? 뭐, 대체 어떤 놈이 날 불렀어? 뭐, 대체 어떤 놈이야? 어, 뭐. 응, 상하다. 어, 아, 장마이 차다. 학원 사오지? 아, 이 놈이네 저군. 오 dieser 누구야? 어? 아이고 누구야? 아우, 지금elo 안compl jan님. 안녕하세요,x3 안녕하세요,x4 어이 33 아우 저 나서로예요. 배가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아네, 여기서 뭐야? 왜 이렇게! 엄청 드세요 죽을 것 같아요 야 이놈아 너한테 줄 밥이 어디 있어 너한테 줄 것은 없어 조금만 도와주세요 돈도 괜찮아요 손 높이만 주세요 손 높이만 주세요 이 놈이 오오오오오오 너리 지 마지 오오오오 이 놈이 좀 맞춰야 돼 이 놈이 좀 맞춰야 돼 오오오오 이 놈이 좀 맞춰야 돼 아찌자 맞춰야 돼 이 놈이 좀 맞춰야 돼 이 놈이 된다 오오오오 어려운 거지 오오오오 네 내가 우리가 오오오오 하느님, 나는 너무 슬퍼요. 아, 벌레서는 뭐야, 너무도 기고해. 아, 저 아저씨는 저렇게 살다 죽으면 어디에 갈까? 어린이 여러분, 저 아저씨 저렇게 살다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그럼 여자들이 저 사우실래서는 어딨어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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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다면 내가 저 아저씨를 천도해야 되겠어요. 어디, 사우실래서는 뭐 불가삭 거났나 버려요? 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또 왔어? 베리 베리 끼나가고 너의 집에 안갔어? 끼나가 얼마가 오고 티비? 저는요 집이 없어요 미루거래 소인하니 거지거든요 뭐 제일 많이 오니 야 영아 왜 또 왔어? 그래서 끼나가고 다 베리 너 왜 말 줄거야? 베리 빌리 하나도 버려요? 아니요 아저씨 뭐꼬 이렇게 살다 죽으면 10%에 치울까 뭐 뭐 에헤시 네 growth 더 계정 고마제 아저건 아저씨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천국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누구야 예수님은 누구야 우리의 제로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밥을 먹으러서 수업을 먹으러 먹으러 가요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난 예수 안 믿어 예수님은 누구야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 건 없죠 차이나 아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차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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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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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어떤 얘기 안 한거야 아 난 예수 안 믿어 예수님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수기나 마시죠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느님 내 영혼을 바 descended 아련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야 맥주 이런하골 where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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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똑같다 일어나거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누구세요 나는 전국에서 내려온 천사야 너를 내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려고 왔어 나는 거지인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올라가요 돈도 하나도 없어요 한국은 돈이 많다고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길 잘했다 다 가도록 하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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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니마니는 죽자마자 무서운 일을 겪게 되었어요 도니마니는 죽자마자 무서운 일을 겪게 되었어요 도니마니는 죽자 아 심장이야 아 밀착디포류 아 손막혀 아이 Beethoven 오 잣지ę도 큐 너는 나와 함께 지옥에 가야 한다. 어, 디미지아가 뭐 써누이 넓게 자나 벌써. 응, 지옥이 정말 있어요? 응, 사체 어? 그럼 있지. 어, 어. 응, 나 지옥이 한번 가요. 아, 뭐 넓게 자나? 아니, 녀석이 매점 맞아야 되겠구만. 응, 어, 너 자니 왜 이래 다 이리 피테이 칸쳐서야 이리. 에이, 아, 아, 왜 이래요. 으, 기가 34만에. 아! 아! 아, 가자. 아, 나 이리 잘해 줘요. 아, 나 이리 잘해 줘요. 나 좀 도와 줘요. 나 좀 도와 줘요. 우리 여러분 나 좀 도와 줘요. 나 이리 잘해 줘요. 나 나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보자는 밤이 깨끗여서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과연 천국은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정국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수월가자의 전름이 아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천국 가고 싶죠? 텝 바라볼께 섭회자 너와 조금만 랍스 써? 나 안 써. 정국 가야 돼요. 수월가자 너 버선이. 이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예요 오늘 나사로가 천국에 오는 낮이예요 나사로가 저기 오고 있구만 나사로가 오는 낮이예요 깜짝 놀라게 해줘요 이곳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먹을 것도 많아 불꽃도 많이 피어있죠 집도 아름다워 북포수도 있어 이렇게 아름다운 입을 천국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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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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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이예요 마자에 비스도하시고 아브라함에 고맙습니다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요 소울이 전부서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런데 천국에는 왜 슈퍼마켓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생명나무 과일만 따먹어도 이 어머니 배도 고프지않고 이 어머니 사는데 그런데 내가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몇 년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년쯤 살 것 같니? 백 년이요! 세 번 해주세요 천 년이요? Pokerian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거야 정말 천국에선 영원히 안 죽어요 그 부자주시는 왜 안보여요? 누구? 그 부자주시는 우리 동네에서 돈이 제일 많았어요 그 부자주시는 왜 안보여요? 그 부자는 여기 못왔어요 그 부자주시는 왜 안보여요? 그럼 어디갔어요? 그러고보자면 지옥에 갔어요 그 부자주시는 왜 안보여요? 왜? 지옥이요? 그럼 지옥에 갔지 나 지옥도 한번 구경시켜주세요 아니 지옥을 왜 구경하려고 그래? 왜? 지옥은 무서워요 나를 먼저 덜닭도 좋아 그래도 보고 싶어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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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날 따라오도록 해요 아 신난다 신난다 이렇게 하여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지옥을 구경하게 되었어요 과연 지옥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일하는지 말이에요 넓고 저이 꼬스토리에 가서 아! 우리 양몬 지옥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도가 가겠어요 오늘 사람이 넓고 저이 꼬스토리에서 아비에다자니 아이다 아 진짜 나사는 나사니 쇠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나도, 나도, 뽀려, 뽀려 아,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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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이거 젤 먹을 것이 없어 오, 야, 이렇게 간이 불어만이 깨서 있나 이거 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오, 야, 어떻게 간이 불어만을 비우니 불어만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오,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제만들의 tales 국물들에게 참고를 포함하고 If shi is a sinner, we will be a man of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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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 그 집 앞에 커피가 들린 거지 다 사러 왔니 그 옆에 있는 곳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지옥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안 된다 왜요? 지옥 사이에는 커다란 부럽투비가 있어서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올 수도 없느니라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저희 신녀로 보내주세요 왜? 우리 식구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안 다니고 날마다 귀신을 믿고 있습니다 우상 중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식구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고 해주세요 제발 부탁해요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저 세상에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노님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대응한다 할지라도 결코 듣지 아니하리라 안 된다 추억이? 아름다운 시작 asta 안 된다 진짜 음 하하하하 지효은 너무 무서워 나면 그지 당락한 거 아이 나그린 남자가 자 아 이게 또 뭐야 아유 케미야astes 아유 케모님 아아 아 회기라베 어구 이성 지킬 이성 지킬 살았어 말해 보자 말해 보자 아유 기효비 나그린이쪼 이렇게 부자른 지옥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하는 분들! 경기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나의 사람을 낳고 싶어요? 아, 그렇다면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네, 잘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주일날 어딜 가야 될까요? 네, 잘 대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있지. 아, 이렇게 해야지. 아, 이렇게 해야지. 아, 이렇게 해야지. 아,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괜찮아. 아,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그럼 그거는 인연극이 아니야. 어, 그럼 이제 여기 drama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인연극을 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뀐, 뀌, 뀌.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리야란 말이에요 오우, 안질리게 세제이 락부 이야기고 드라마 대한민국이다만 아프게르 오일고 저희는 코라대한민국이오 아시겠어요? 문도가요? 네 아, 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마 디스마이딩이 락부 숙회 일어날지 않죠? 아, 오케이 나우고, 그 다음에 또, 또, 또 우리 저, 저, 맨저, 맨저쭈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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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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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1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